안녕하세요. 생명과 그레이스를 함께 할 여러분들의 콕스 한옥철입니다. 이번 시간에 찾아뵙는 영상은 2025 MDC 모든 기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일단 제 강의를 기존에 들어주셨던 분들은 당연히 MDC 모든 기출이 어떠한 교재가 어떠한 강의인지를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미리 말씀드리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꼭 풀어봐야 할 필수 기출들을 모두 모아놓은 기출문제집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시중에서도 좋은 기출문제집이 꽤나 있는데 왜 내가 한종철 강사가 제작한 MDC 모든 기출 문제집을 구입하고 강의를 들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수험생이 한종철 강사의 커리를 따른다고 했을 때 특히 어렵다고 알려진 유전 문제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비유전처의 막전위 근육 같은 경우에는 한종철 강사의 스킬과 논리를 수업을 들으시겠죠. 근데 정작 시중기출문제집은 한종철 강사처럼 문제풀이 해설을 써놓지는 않아서 공부한 것과 기출문제를 풀고 해설을 병행해서 공부한다고 했을 때 싱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한종철 강사의 MDC 모든 기출 문제집을 활용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내가 수업을 들은 스킬과 논리, 그런 이론적 배경들을 편하게 싱크를 맞춰가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험생들한테 가끔씩 질문을 받아보면은 시중기출문제집에는 수험생 입장에서요 굳이 이것까지 풀 필요 없는 다소 옛스러운 기출문제가 박혀 있거나 또는 경향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했던 문제인데 의문을 갖게 하기에는 그런 불필요한 문제가 다소 있더라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수능 전문가인 한종철 강사가 직접 선별하고 연구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문제선별 및 제작을 한 거라 좀 더 현재 수능체제 트렌드에 맞는 기출문제들을 잘 분류해놨다. 이 정도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보면 이건 연간 커리 영상에서 소개했었던 표인데요. 이 연간 커리 중에서 MDC 모든 기출은 철두철미 개념 완성 강의와 더불어서 연초에 또는 올해 12월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말에 함께 병행하면 시너지가 나는 강좌와 교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분석의 위치에 해당하는 강좌와 교제라고 생각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2026 MDGC 강의부터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기출문제를 통한 훈련이 필요한 학생,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모두 그렇겠죠. 가끔가다가 기출문제를 가지고 기출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까? 빨리 푸는 훈련으로 기출문제를 활용하신 분들이 덜어 있는데 그거는 조금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푸는 목적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현재 수능에서 다뤄지는 이론과 그리고 자료들이 출제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출제 경향을 알아보려고 기출문제를 푸는 것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실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것이냐라는 수험생에서의 문제풀이의 태도 그리고 내가 배운 것에 대한 스크리드 논리, 개념을 적용해 보는 것으로 확인하는 연초에 풀어보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출문제를 갖고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까라는 관점보다는 내가 배운 걸 어떻게 하면 잘 적용할 수 있을까 차근차근, 천천히, 꼼꼼하게, 정확하게 직관적 풀이보다는 논리적으로 정확도 있는 완성도 있는 풀이를 기출문제를 통해서 구현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관적 풀이나 또는 수험생 입장에서 완성도 있는 풀이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실전 문제풀이 시기입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수험생 입장에서 완성도 있는 풀이, 정확한 풀이 보다는 현실적으로 선지를 풀어낼 정도의 미완성의 풀이로 정답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건 차후에 실전 문제풀이 훈련 코너에서 진행하면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출문제는 어떻게 하면 빨리 풀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저도 그래서 기출문제를 해설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풀까라는 관점보다는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내용을 이 기출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어본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앞으로 출제된다면 이런 관점에서 학습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어떤 출제 트렌드에 대한 또는 학습의 방향에 대한 우리가 함께 고생하면서 익혔던 한종철의 스킬과 논리 철철 로직을 적용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강은 두 번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요. 실제 11월에는 2023 기출까지를 기존에 촬영된 걸 잘 편집해서 먼저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 12월에는 2024 기출을 신규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11월에 개강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구성은 촬영하는 문제에서 생명과학은 다들 아시겠지만 총 5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1, 2단원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해설지만 봐도 충분히 커버가 되고 5단원 같은 경우에도 1, 2단원보다는 약간 어렵지만 그렇게 부담스러운 소질은 아니에요. 가장 니즈가 있는 해설 강의의 니즈가 있는 단원이 3, 4단원이죠. 그래서 3, 4단원 교육청 평가원 전문항을 제가 촬영을 하는 걸로 3단원이든 4단원이든 노베이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자세히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겠고요. 특히 스킬과 논리가 적용이 되는 막전히 근육, 유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 잡는 방법, 문제풀이의 루틴을 잡는 방법을 제가 철철로직에서 강의했던 걸 토대로 해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노베이스도 들을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문제 자체 난이도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한종철 강사의 철철로직 강의를 들었다면 조금씩 조금씩 진전을 맞봐가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전혀 나는 한종철 강사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그냥 기출문제 이거 한두 개만 골라보려고 보는 거야 라고 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막전히 근육, 유전 같은 경우에는 강사의 스킬과 논리가 풀이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노베이스 상태에서 그냥 바로 해설 강의만 들으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개념 강좌의 그냥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으로 든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 지점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025 MDC 교재를 구성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지금 이 촬영을 하는 게 2023 11월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영상을 2023 12월이나 2024년도 연초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나오는 시점이나 또는 이 교재에 대해서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은 비유전과 유전책을 분관해서 하는 걸 그동안 원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그렇게 진행을 해봤더니 너무 반응이 좋은 거야. 편하다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비유전과 유전 해설집 총 3권으로 이루어진 기출문제집 구성을 따르도록 할 겁니다. 비유전 575, 유전 296, 그리고 2024 신규 기출 140문항 포함해서 정확하게는 1011문항입니다. 어? 작년에도 1000문항 정도 했는데 아, 이 트렌드에 안 맞는 문제를 한 번 속가네요. 제가 매년. 그래서 최신 트렌드에 맞는 문제들로 구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비유전이든 유전 편이든 간에 한 권의 책에 파트 1에는 교육청 기출을, 파트 2에는 평가원 기출을. 그리고 참고로 예전에는 고2 기출도 섞여 있었는데 그건 이번에 샥 뺐습니다. 일단은 출제 트렌드상 수능 트렌드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고2 대상으로 기출문제 해설을 따로 강좌를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분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순수하게 고3 기출이에요. 그리고 이제 MDC의 교재 구성은 차례를 쭉 써 놓은 건데 특히 올해 수능을 보는 24학년도 수능을 보는 23 수험생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올해 6구 평가원의 기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024 학년도 기출문항, 신규규출 같은 경우는 따로 빼갖고 출제 기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편집을 새롭게 구성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단원별 문제 구성과 문제 구분과 유형별 문제 구분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강좌 수강을 하면서 배웠던 한 단원의 내용이 끝나면 바로 MDC로 해당 단원을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반복 연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형별로 문제를 풀렸으니까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될 거 아니야. 그럼 반복의 효과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MDC 유형별로 문제를 구분하기 때문에 아 이 유형은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자연스럽게 습득하게끔 구성을 했어요. 기존에서 단점을 하고 지적을 받았던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전위근육 유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제 시험지의 환경은 여백이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업을 들을 때나 혼자 필기를 할 때 여백이 좀 넉넉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문제풀이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여백을 제공을 해서 연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특히 유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 그거 신경 좀 썼고요. 그 다음에 해설 구성을 좀 더 손생 입장에서 친절한 모드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몇 번을 골라가지고 틀렸어. 근데 다른 학생들은 몇 번을 골랐을까?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정답률과 더불어 선택지, 선택률, 선지에 대한 선택률까지 표시를 해서 아, 실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꽤 많이 낚였구나. 나랑 비슷한 친구들, 생각한 친구들이 많이 있구나. 나는 그러면 선택지를 보고 내가 왜 이 선택지에서 낚였을까? 틀렸을까? 이런 고민도 참고해 볼 수가 있죠.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강사들은 정확한 설명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안 갔도록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지만 솜생 입장에서는 사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선택지 소고도 하면서 빨리 빨리 문제 푸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런 측면에서 참고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제별 유형을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써드리고 해설 강의와 통일성 있게끔 싱크를 맞출 수 있도록 올해 다시 한 번 해설을 리뉴얼 했습니다. 아니, 해설은 이렇게 쓰면서 해설 강의는 이렇게 찍어주셨으면서 왜 해설제는 이렇게 써놨습니까? 이런 거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싱크가 안 맞잖아. 매번 그렇다 강의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강의는 한 두 번 정도 보면 충분한 건데 그리고 핵심 문항 풀이에 필요한 스킬과 논리도 표시를 다 해놔서 여러분들이 좀 더 복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수험생 친화적으로 해설 구성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핵심 문항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기본 문항도 정답률과 선지 선택률, 유형표기로는 동일하고 아무래도 기본 문항은 개념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친절하게 학사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래도 기출 문제의 집과 기출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개념 강좌와 함께 병행을 해주면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철추철미 개념 교재인데 올해도 꽤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철추철미 개념의 완성 강의를 수강하면서 소단원 또는 대단원별로 학습한 강의 부분의 문제풀이를 MDC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철추철미 개념 강좌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문제만 교재에 수록을 해서 문제풀이를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풀이하지는 않습니다. 개념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들었던 부분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고 싶잖아. 가장 신뢰도 있는 기출 문제를 갖고 그래서 MDGC와 철추철미 개념 강좌를 결합한다고 생각하시고 학습한 강의 부분의 문제는 MDC를 이용해서 충분히 풀어보고 그러면 학습의 효과가 극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부터 썼던 캐치 프레이즈인데 제가 수험생이라면 그리고 수험생들의 모습을 수년간 보면서 느꼈던 게 바로 뭐냐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오더라. 그건 뭐가 부족할까? 꾸준함. 저는 노력하고 꾸준하게 했는데도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 왜 그럴까? 고민해봤더니 너무 부정적으로 항상 불안에 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보자. 그리고 노력을 했고 꾸준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학습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능날 제대로 된 점수를 못 받았다. 왜 그런 걸까? 이런 원인을 찾는 그 의문을 갖는 소험생들이 꽤 많았어. 아 그건 왜 그럴까? 아 맞아. 결국 이것도 장기전이기 때문에 체력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연초에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체력관리 말씀드리면 잘 반응을 안 보여요. 시큰둥해요. 그런데 6월 평가, 9월 평가 끝나면서 저한테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선생님, 제가 해보니까요. 작년에도 그걸 대충은 알았는데 정말 체력이 진짜 중요한 거 알았어요. 제가 만약에 다시 원래 작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년 한 해 더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작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선생님 말씀처럼 체력관리를 정말 꾸준히 했을 것 같아요. 체력관리가 진짜 매우 중요합니다. 점수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올해도 노력 꾸준한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 잘 하셔서 수능대박을 이루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서에 보면 분명히 질문할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녹구태체라는 네 글자가 쓰여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노력 꾸준한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라는 걸 요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봄 강의에서 찾아뵙더라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꾸준한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 잘 하셔서 올해 수능대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수능대박 화이팅!